자, 이번에 살펴볼 것은 예제를 보는 게 편합니다.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. 자, 여기에는 이 w라는 것은 문자를 의미하죠. 그리고 더하기 라는 것은 1에서 여러 개, 하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보시면 괄호 안에 물음표 equal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음표 equal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특수한 기호입니다. 이 뒤에 따라오는 x라고 하는 이것을 그 문자를 검색하는 데는 이 x를 쓰지만 그 문자를 선택할 때는 x를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들이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어디까지 됐나요? x가 나올 때까지 선택이 됐죠. 그런데 이 x는 이것들을 선택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, 즉 선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똑같이 문자이기 때문에 자,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을 이 세 개의 문자가 충족시키지만 여기 있는 이것이 이것과는 다르게 소문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선택이 되지 않는 거죠. 예,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 없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x 대신에 이렇게 문자를 의미하는 역 슬래시 w를 쓰게 되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것을 충족시키는 이것들, 이것들, 이것들이고 그게 뒤에 이렇게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단어가 아니죠. 어떤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것들은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